1, 2, 3 진짜 기계적인 기분이야 우승전화를 꿈꾸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지 굉장히 막연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1, 2, 3 일하고 싶네요 협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랑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2, 3, 4 2, 3 2, 3 2, 3 1, 2, 3 여기 파주 NFC를 방문하면서 나도 이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펼쳐봤으면 좋겠다 특별한 경험도 했고 얼떨결의 선수들도 보고 그 다음에 NFC도 경험하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축구에 대한 지식이나 실질적인 경험 같은 걸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스포츠 산업 쪽에 공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또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